음악 톱스타 뉴스 이수연 기자, 가수 김호중, 에스페로가 브루의 명곡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1일 방송된 kbs2 브루의 명곡 시즌 2 전설을 노래하다. 이하 브루의 명곡 593회에서는 2023호 마이스타 특집 2부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영주, 유리상자, 김영임, 양지은, 남상일, 신승태, 홍진영, 박광선, 김호중, 에스페로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김호중, 에스페로는 이승철의 서쪽 하늘을 불렀다. 이들은 하얀색 의상을 맞춰 입고 무대에 등장해 오페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완벽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이며 본인들의 음악적인 색깔을 잘 녹였다라는 평을 들었다. 김호중, 에스페로는 김영임, 양지은을 이기고 최종 우승했다. 이로써 김호중은 바람대로 후배 에스페로에게 트로피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에스페로 허천수는 신이님에도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주신 김호중 선배님께 감사 인사드린다라며 와주신 모든 팬분과 호중이형 아리스 팬분들께 감사한다라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 남영근은 이렇게 큰 무대의 평소 우상이었던 김호중 선배님과 함께 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며 왕중왕전 무대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오늘보다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끝으로 김호중은 많은 선배님들이 가수가 되면 좋아하는 동생들 가수 후배들에게 잘 챙겨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이런 날이 와서 제 자신하고 약속을 지킨 것 같아 행복하다. 이 트로피가 2023년 더 비상하라는 의미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호중은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로 sbs 스타킹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4위에 입상하며 사랑받았다.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pr 이수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pr